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계 1등급 메이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2009학년도 수능 21번 문제입니다. 자, AB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인데요. A번의 포인트를 보시면 death하고 맞입니다. 보통 관계의 대명사 문제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보통 이 death이 명사적 접속사 쓰일 때도 있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먼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보시면, birth order, 보시면 여기서는 일단 주어. 자, directly는 부산이니까 잠깐 빼보고요. effect 동사, 그리고 뒤쪽에 both personality and achievement라는 형태로 이렇게 목적어까지 나온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을 때는 이 what이라는 명사적 접속사 또는 관계대명사를 쓰실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death만 가능한데요. 자, 뒤에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death은 여기서 명사적 접속사로 쓰였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고 동사를 체크해 보시면 앞쪽에 have believed라는 형태의 동사가 나와있고 이 타동사의 목적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death이 명사적 목적으로 쓰였구나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번을 보시면 aggressively ly가 붙은 부사, 그리고 aggressive 형용사, 즉 형용사냐 부사냐. 이게 요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문제인데 자, because 이하의 I'm the youngest child라는 형태로 I'm이란 형태 뒤쪽에 명사 보어가 나왔고요. and, thus 다음에 less가 나왔으니까 생략된 문장이 있는 거예요. 어디냐면 I'm이란, I am이란 형태의 주어 동사가 생략된 형태니까 이 뒤쪽에 less aggressive라는 형태로 보어가 병렬로 일단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보시면 and라는 이런 형태의 등의 접속사가 있으니까 보어 병렬 구조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이 보어 병렬의 경우는 같은 품사끼리만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형용사 and 형용사, 명사 and 명사. 하지만 보통 이렇게 같은 품사끼리 되면 모양도 예쁘고 참 좋겠지만 보통 이렇게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 두 개가 다른 품사가 병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병렬의 경우는 이렇게 명사와 형용사 보호 병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C번을 보시면 accepted 또는 accepting 두 가지를 이제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분사일 수도 있고 동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동사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but as부터 시작해서 as라는 이런 부사저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부사절에는 동사가 이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절을 보셨을 때 뒤에 보시면 both order becomes라는 동사가 이미 나온 즉 주절의 동사가 이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C 같은 경우는 뒤쪽에 이렇게 명사만 나온 형태라서 아, 분사고문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분사고문이니까 분사의 능수를 묻는 자, 이런 그 문제였고요. 이 accept 같은 경우는 뒤쪽에 목적어를 반드시 취하는 삼형식 타동사이기 때문에 제 목적어 유무를 한번 볼까요? other, social, roads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능동분사인 accepting을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A번은 명사자 접속사인 that B번은 보호 병렬에 이렇게 형용사가 쓰인 aggressive 3번은 능동분사인 accepting 자, 정답 2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번은 peer ø com opo e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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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